환율 얘기, 사실 정철진 평론가가 얼마 전에 또 다뤄줬었는데 18개월 만에 결국 이제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170원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오늘도 찍었어요. 1172원까지 갔다. 다시 지금 1169원으로 약간은 떨어진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130원에서 1150원. 이게 안정되어. 단단하다. 이걸 뚫으면 이제 그 뒤로는 휑하니까 날아간다고 했는데 뚫기가 어렵죠. 콘크리트 벽인데 이걸 근데 단박에 빵 뚫었고요. 그때 뚫은 거는 그 재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 그 재료였습니다. 그걸 51원이 갔다가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55, 56, 60, 65, 66, 70, 71까지가 한 3주 만에 지금 3% 가까이가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맞거나 우리가 잘못돼도 이유를 알면 좀 마음이 편한데 지금 환율 관련해서는 환율 미스테리입니다. 왜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했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요. 또 하나 미스테리는 보통 이 정도로 환율이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거나 채권을 막 투매하거나 그래야지 누군가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주식이 삽니다. 이 정도 단기간에 환율이 올랐으면 코스피 2천 깨져야 되는데요. 주식 좀 하락했지만 주식은 또 그냥 버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환율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지금 이 환율 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1,170원은 저도 환율 혼자 이렇게 따로 노는 풍경은 거의 그전에 못 본 것 같거든요. 항상 같이 갔었는데 홀로만 올라가 있어요. 영향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한 이게 사후에는 밝혀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